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론 정리하는 날이 되어버렸네요. 벌써. 그래서 이론을 총정리한다는 게 좀 힘드시기는 할 거예요. 마지막 이게 오늘하고 다음 주면 정규 과정이 이론 수업으로는 아예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오늘 내용이 이해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오늘 지방세 내용을 전체를 할 건데 지방세하고 관련된 건 그래도 많이 알고는 계실 거예요. 알고는 계시는데 혹시라도 내용 중에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늘은 좀 찾아내신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를 그걸 찾아야 되고 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또 이제 미리 예상을 조금씩은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내용으로 가보시면 요약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약서 그냥 참고 안 해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 이 세금의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내용만 알고 계시면 한 문제 그냥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세 번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합계론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에서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이제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연습해보죠. 이 세금 중에서 분명히 어딘가는 막힐 거예요. 어딘가는 몰라도 국세, 지방세 구분이 안 되는 쪽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연습해서 딱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출제 이유는 그것만 또 출제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안 되는 게 나 시험장에 가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국세, 지방세 구분을 한번 해보죠. 치득세 같은 경우는 치득세는 지방세예요. 치득세는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스스로 저는 시험보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걸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마무리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법인세. 여기서 막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법인세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수업할 때 제가 양도소득세 설명할 때 소득세 설명할 때 계속 이야기했어요. 개인이 내는 것은 소득세, 법인이 내는 건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를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데 개인들이 번 것은 소득세, 법인이 번 건 법인세. 그럼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는 똑같이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건? 국세. 국세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건데 여기서 뭉친 하더라고요. 여기서요. 그래서 법인세는 국세. 주민세는 지방세. 이거 다 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국세. 증여세? 국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여기서 이 지문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농어촌이라는 느낌이 난다고 해서 농어촌이라고 해서 지방세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에요. 농어촌에서 받는 세금이 아니라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는 세금인데 국가가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사용하는 국세예요. 여기가 이게 국세예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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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국세, 주세, 국세. 여기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농어촌 특별세, 법인세, 인지세 이 세 개가 거의 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는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를 쓸 때 붙는 게 인지세예요. 그럼 계약서를 쓸 때 붙는 그 인지는 국세청에서 담당을 해요. 국세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건 국세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약간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세 개만, 이 세 개만 과세권자를 이제 마무리 지어보죠.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세요? 그랬는가요? 특광도, 특광도.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 군, 구. 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 정도만 알면 문제 국세, 지방세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다른 자격시험에서 나왔던 것도 문제 보면 어제 자격시험 나온 거 여기서 라이브 틀어줬다면서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에 나왔는지 다 알잖아요, 지금요. 세무사시험에서 농어촌 특별세를 시험에 내버렸잖아요. 여기서요. 그다음에 또 시험 문제를 여기서 등록면허세에서 과세권자 이걸 또 문제를 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국세냐 지방세냐, 상속세 증여세가 국세냐 지방세냐 이걸 가지고 모든 시험이 한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험을 준비할 때 국세, 지방세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나오실 때 반응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1차 보고 딱 나오시면서 야, 그 세법, 그 문제가 뭐예요? 답이 뭐예요? 막 그래요. 세법이 1차에서 나왔는데 그게 답이 뭐냐고 막 그래요. 어, 나 2차 안 해가지고 나 세금 구별 못 했어. 그래요. 국세, 지방세도 구분 못 하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딱 틀려. 틀려놓고 합격 점수 나오겠지 그래요. 안 나와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안 돼가 시험 볼면 그 시험 점수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는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국세나 지방세다. 이거는 무조건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처음 연습하실 때 여기만 보고 하세요. 이 세금 종류, 이게 국세다,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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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다, 지방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이걸 계속 말을 빠른 속도로 하셔야 돼요. 세금을 보면서 이게 국세다. 그런데 만약에 막힌 게 있으면 체크해 놓고 그것만 집중 공략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내가 딱 읽으면서 이건 국세, 지방세 한번 쭉 읽다가 나도 모르게 막힌 게 있으면 얼른 체크했다가 그것만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문제는 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은 세법에서 신고, 납부와 보통, 인수는 매년 시험에 3개에서 5개가 나와요. 이미 이 전체 하나를 이것만 딱 잡으시면 3문제에서 5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이것만 딱 잡으시면. 그런데 많은 분이 제가 세법 5개에서 6개 맞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고 나머지 다 제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얼마나 깊이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깊이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거 달라. 이것만 봐가지고 시험 문제는 아예 못 맞춰요. 신고, 납부와 보통, 인수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거 뭘 출제하냐면 신고, 납부는 세금을 확실하게 정할 때 무엇 해야만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신고. 그렇죠? 신고하는 때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인수는 정부가 세금을 뭐 할 때? 결정할 때. 이 단어를 이걸 먼저 알으셔야 돼요. 이 내용을 먼저 이해가 되어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신고, 납부 세목들은 본인들이 신고할 때 확정이 되고 보통, 인수 세금은 정부에서 결정할 때 확정이 돼. 그럼 여기서 문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보통, 인수라는 것은 누가 세금을 계산해줘요? 이것부터 물어봐요. 그럼 보통, 인수 그러면 뒤에 누구라고 해야 되는가? 세무공무원. 무조건 세무공무원에 따라붙어야 돼. 보통, 인수는 세무공무원. 그 지문만 그대로 연결만 하면 돼요. 보통, 인수 세무공무원이다. 그럼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나에게 보내줘가지고 그걸 내가 세금을 내게 하는 거. 이걸 보통, 인수다. 그런데 신고, 납부라는 것은 세금을 내가 계산한다. 내가 계산하는데 이제요. 납세의무자라고 돼 있죠. 납세의무자 그러면 내 것만 내가 그런가요? 남의 것도 내가 그런가요? 내 것만 내가. 그럼 납세의무자라는 용어가 딱 드는 순간 내 것만 내가 내니까 남의 걸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그럼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을 지방세에서는 누구라고 칭하는가? 특별징수의무자. 그러면 특별징수의무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복권에 당첨이 됐을 때 누가 특별징수의무자였던가? 은행이었죠. 그럼 은행이 당첨받은 사람의 세금을 먼저 받아가지고 은행이 정부에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은행한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작년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은행이 너, 너 우리 말 안 들어? 너 안 들으면 너 가산세 물려버린다? 그럼 그 가산세 물리든가요? 못 물리든가요? 못 물려요. 그걸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난이도 최상위였어요. 거의 다 틀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럼 만약에 특별징수의무자한테 정부가 너 열받게 하면 내가 가산세 물려버린다? 그러면 은행이 한다는 소리가 그럼 네가 받아라. 내가 왜 받아주냐? 안 받아버려요. 가산세 못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서에서 그걸로 물리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납세의무자의 용어를 물어볼 거예요. 납세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남의 것은 빼야 되니까. 다른 사람. 그럼 은행은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자라고 해야 된가요? 납세의무자라고 해야 된가요? 납세자라고만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 찾아줘요. 그다음에 할 일이 우리가 배우는 치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냐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이냐 이걸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보세요. 스스로 결정만 마무리해 주세요. 치득세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신고납부. 치득세는 신고납부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내요. 치득세는 신고납부다. 그럼 작년 시험은 어떻게 냈냐면 치득세는 보통징수입니다. 틀렸죠? 그런데 그게 신고납부를 불리행하면 내가 신고납부를 불리행했을 때는 보통징수로 갈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놨냐면 치득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그러면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지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치득세는 보통징수방식에 의할 수 있다. 말 한 글자 차이로 하니까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또 냈던 게 뭐였냐면 치득세는 치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 60일. 60일. 단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런가요? 달의 말일부터 그런가요? 달의 말. 그런데 작년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랬어요. 그럼 틀렸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단 6개월. 만약에 60일이 되기 전에 등기나 등록을 뭔지 할 생각이면 세금은 나중에 등기하고 내놔라. 등기 서류를 제출할 때 내놔라. 제출할 때 접수하는 날까지 내놔라. 그게 여기서 정답이었어요. 이게 한 문제 정답. 거기까지가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려면 납세 절차까지가 완벽하게 정리가 딱 끝나셔야 그래야만 이 전체 내용 가지고 다섯 문제를 맞춰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를 불리행하면 보통 징수로 가네요? 그럼 보통 징수로 갈 때 정부는 고지서를 보내면서 추가로 뭘 포함해서 보내버린 거야? 발음 찾을게요. 가 산 끝에 발음 흐르지 마세요. 가 산 세 가 산세를 포함해서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신 문제. 이 가 산세 지문에서 작년 취득세 가 산세에서 무려 세 주를 출제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다 젊은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요. 그래서 가 산세는 아예 내가 신고 안 하면 가 산세는 몇 프로 물리는 거고? 20% 그게 양도소득세에서 정답이었어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신고 안 하면 20%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10% 사기치다 걸리면 40% 법인이 법인이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법인들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10% 작년에 시험에 놨던 계속 말이 들은 거예요. 또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다 걸리면 믿음기 전매로 걸리면 그때는 80% 물려버리겠습니다. 청년의 역사 산세 그대로 출제했네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시험 문제를 다 출제해버려. 여기도 냈죠. 여기도 냈죠. 다 냈죠. 다 냈으면 이제 출제의원이 출제의 시험 문제를 낼 때 알려드릴게요. 요령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출제의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문제를 내겠는가요? 시험 문제를 보고 뒤로 움직이면서 시험 문제를 내겠는가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면 출제의원들은 앞에 앞에 전년 때 출제한 사람보다 내가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뒤처지게 문제 난이도를 떨어뜨리게 내겠는가요? 좀 앞서가서 내겠는가요? 언제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학 교수님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출제했어? 그래 저 사람이 이렇게 냈다고? 그럼 나는 이렇게 안 내야지? 그리고 가급보다 더 높게 내버린 거예요. 수준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전년도보다는 무조건 그 한 단계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 전년도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를 냈으니까 이번에는 어디까지 나오겠는가? 기아노 신고. 그래서 기아노 신고까지 계속 연습을 시켰던 거예요. 그럼 기아노 신고라는 것은 취득세는 내가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기아노 신고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기아노 신고할 수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아노 신고가 가능해요? 그러면 정부가 정부가 뭐하기 전까지? 결정해서 뭐하기 전? 통지하기 전까지.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는 기아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 기아노 신고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지 확인해야죠. 기아노 신고는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내가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신고가 아예 안 돼 있으니까 제 날짜에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더라도 신고는 확정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럼 확정이 안 되니까 문제는 내가 신고하면 정부는 신고 받고 다시 세금 결정을 몇 개월 안에 해줘야 되고 3개월 안에 해줘야죠. 그게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2개월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미 시험 문제에 출제해놨잖아요. 다른 데서도. 그럼 우리도 이걸 비치는 거예요. 우리 시험도.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기아노 신고를 하면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가산세는 안 물린다? 물린다? 여기서 멈추다만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분명히요.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그럼 기아노 신고해도 가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똑같은 거예요. 기아노 신고해도 가산세를 물리기는 물리는데 기한이 지나서 자진해서 신고하니까 가산세를 조금은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그렇죠. 깎아준다.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아노 신고를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한 달 안에만 하시면 몇 프로까지는 깎아주고? 50%.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하시면? 30%.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하면? 20%. 6개월 넘으면 안 깎아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기아노 신고는 몇 개월 안에 해야 되는가? 6개월이라고 말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6개월 아니에요. 가산세 경감을 받고 싶으면 6개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부를 다 해놓고 6개월이에요. 그래버려요. 기아노 신고는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6개월 안에 하면 가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지. 기아노 신고는 정부에서 결정하여 통제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결정 통제하기 전에는 할 수는 있는데 가산세 경감을 받고 싶으면 몇 개월 안에 신고해라. 6개월 안에 신고해라. 이렇게만 가면 돼요. 그럼 이제 기아노 신고가 연결이 됐네요. 이제 등록면허서 똑같아요. 등록면허서도 신고 납부인데 내가 신고 납부를 불리행하면 불리행하면 보통 징수로 갑니다. 그럼 정부가 보통 징수로 고지서를 보낼 때는 반드시 뭘 포함하여 그런가요? 가산세를 포함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고를 제 날짜에 안 했더라도 제 날짜에 신고를 안 했더라도 정부에서 결정 통제하기 전에는 기아노 신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똑같죠. 그럼 이제 2단계예요. 등록면허세는 내가 뭐 하기 전까지만 신고 납부를 해주면 된가?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등록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등록하기 전까지 가는데 등록하기 전에 신고는 안 했지만 돈만 내버리면 신고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그렇죠 한 걸로 보죠. 신고 한 걸로 보니까 그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올해는 그쪽으로 나올 거예요. 작년에는 취득세에서 가산세를 물었으면 올해는 등록면허세 가산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가산세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물어봤어요. 그럼 올해는 반드시 등록면허세 가산세 그걸 묻는 거예요. 이제 재산세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내가 알아서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가 정부가 계산해 주는가? 정부가 저 총부가 해주죠. 정부가 계산해 주고 만약에 정부가 계산해서 보낸 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없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라는 것은 내가 신고함으로써 확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재산세는 확정은 누구만 확정할 수 있더라는 얘기인가요? 정부만. 정부만 결정하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놓고 작년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놓고 잘못 보냈네? 잘못 보냈네? 그러면 정부가 과세 대상이 누락됐어. 그래서 과세 대상 누락할 때 제가 손가락으로 보여드린 적 있죠? 기억 안 나는가요? 기억을 살리죠. 제 손가락 몇 개 피어났는가요? 뭘 두 개예요? 세 개죠?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두 개만 보고 세금을 물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 개를 가지고 있네? 물건이 하나 누락됐네? 누락됐으면 수시부가 한다, 수시부가 안 한다? 한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 내용만 알면 문제 푸는 거 너무너무 쉽다는 이야기예요. 전체 흐름을 착 잡아버리며. 그런데 흐름은 안 잡고 막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것만 애올라가니까 문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 이론 정리를 다 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요? 내용 정리를 덜 했으니까 안 풀리는 거죠. 잘하면 그냥 풀려요, 이게.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고지서를 한 번 보냈다고 해서 뒤에서 다시 조사한다, 조사 안 한다? 조사한다. 일반적으로 몇 년 조사한다? 5년. 그게 2년 전 기출문제. 3년 조사한다 이렇게 놨어요. 5년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럼 정부는 이미 세금 고지서를 결정해서 통지해버렸는가, 통지 안 했는가? 통지했죠. 통지해버렸으니까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은 원칙은 내가 알아서 한다, 정부가 알아서 한다. 정부가. 원칙은 정부에서 결정해야만 확정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직접 신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고할 수 있네요. 내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작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납세 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해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맞았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신고 납부를 하고자 할 때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 아니요, 틀렸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여기서 한 줄, 여기서 한 줄 이렇게 냈는데 이쪽에서 낸 게 정답이었어요. 어떻게 냈는가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결정하면서 세액이 확정된다. 맞았죠? 왜 X나 그래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 하면서? 결정하면서. 맞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결정이야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서는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신고해도 확정이 되고 결정해도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는 납부 게시, 며칠 전에는 보내줘야 되고 5일 전, 5일 전. 그게 작년 시험 문제인데 단, 고지서를 보낼 때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한 장으로 묶어서 나온다. 각각의 고지서로 나온다. 한 장, 한 장, 한 장의 고지서로 묶어서 나오네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세금 계산의 방식과 토지에 대한 세금의 계산 방식을 서로 구분해서 알려준다. 통합에서 알려준다, 그분에서. 그런데 작년에는 합산하여 이렇게 해서 그게 오답이었어요. 이 내용만 아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내용만 좀 더 깊이 설명해버리니까 내용 다 풀려버리네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신고를 선택을 안 하면 내가 선택을 안 하면 뭘로 끝나니까? 정부 부가로 끝나니까. 이미 정부에서 나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버렸다, 안 보냈다? 보냈죠? 보냈으니까 기한 후 신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신고 납부를 내가 신고를 아예 안 해버리면 나에게 무신고 가산세라는 걸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그런데 내가 신고하면서 과소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그러면 작년에는 양도소득세와 치득세, 가산세를 물었으니까 올해는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 가산세를 신경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해년마다 가산세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원칙은 신고, 납부, 세목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예정신고, 하나는 확정신고. 그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작년 시험문제는 양도소득세를 무려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은 확정은 된다, 안 된다? 확정된다. 확정된다.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만 해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만 해도 그냥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문제에서는 예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다음 년 또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확정이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럼 그건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냐면 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는 다음 년 또 5월 달에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렇죠. 생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예정신고만 해도 그걸로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도 확정혈역이 인정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내가 이제 분리행했어. 신고를 분리행했네. 신고를 분리행했으면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데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는 반드시 뭘 포함하여 그런가요? 가산세를 포함하여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서 예정신고를 분리행했을 때는 가산세라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다시. 여기 신고에는 예정도 있고 확정도 있죠. 예정도 있고 확정도 있죠. 그러면 예정을 분리행해도 뭘 물리고? 가산세 물리고 확정을 분리행해도 가산세 물리고 똑같은 논리예요. 예정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나오고 확정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붙어요. 그런데 예정신고 때 이미 가산세가 붙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때 다시 가산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때 보태서 신고하시면 예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되버려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이걸 확정신고 때 붙여서 하더라도 예정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걸 다 흐름으로 잡아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예정신고를 분리행했을 때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다. 또 여기서 멈춰요. 예정신고를 분리행하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흐름이 똑같잖아요. 여기가 예정도 있고 여기가 예정도 있고 확정도 있으니까 예정신고를 분리행해도 정부가 결정할 수 있고 확정신고를 분리행해도 정부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정신고를 분리행했을 때는 나중에 확정신고하면 되지. 무슨 정부가 결정해준대요? 막 그래요. 예정신고를 분리행했을지라도 정부는 세금을 계산해서 나에게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없다? 보낼 수 있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런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정부가 나에게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냈을 때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그 세금을 며칠 안에 징수한다.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1번 30일, 2번 60일, 3번 90일. 며칠이다? 30일. 작년에 그걸 60일로 시험에 냈어요. 이미 시험에 출제해버렸어요. 이미 출제했기 때문에 지금 모르셔도 천만다행이시네요.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왜 다섯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것만 완벽하게 정리를 딱 끝내시면 문제는 무조건 다섯 개에서 여섯 개를 맞춰요. 이 내용이 정리가 되시면.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정부에서 결정하여 통제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됐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기한 후 신고는 할 수 있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도 기한 후 신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다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자료가 해석이 끝났어.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유통과세와 보유과세는 1차 하신 분들은 완벽히 정리하세요. 1차 하신 분들은. 2차 하신 분들은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1차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해놓으셔야 돼요. 학교론 시험에서 출제되니까. 이제 취득세는 취득세는 이 중에 무슨 단계에서 나오는 거고? 취득 단계. 이제 취득 단계 하나 찾았어요. 그럼 이제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를 물리는데 만약에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무슨 세로 돌려서 받으면 되고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같은 단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취득 단계입니다. 이제 재산세. 재산세는 우리가 언제 가지고 있으면 그런가요? 6월 1일 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재산세라는 걸 내가 사면 그런가요? 가지고 있으면 그런가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그랬으니까 보유 단계. 단,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은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슨 세금에 나란히 붙어서 나오고? 그러면 이 두 개는 또 똑같은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면 따로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슨 세하고 똑같다고 보고 문제를 풀면 되고 재산세하고 똑같다고 보고 그냥 풀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99%가 맞게 돼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가지고 있으면 세금 물리고? 똑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보유과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도 어느 날 가지고 있으면 물리고? 6월 1일. 똑같네요. 날짜는? 날짜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보유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단계에서 나오는 세금. 그다음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세는 취득단계. 증여세도 취득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고요. 여기는 함정으로 파는 지문들이에요. 이 세금 종류는 이것들은 함정을 파기 때문에 여기서 함정이 걸려버리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는 우리 지방교육세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세금인가? 나는 따라다니는 세금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어떤 세금에 따라가는지 원래, 본래 세금, 따라갈 수 있는 세금을 네 개를 찾으세요. 자, 네 개. 지방교육세가 무슨 세, 무슨 세에 따라가는지 첫 번째는 취득세, 두 번째 등록면허세, 세 번째 재산세, 네 번째 왜 갑자기 네 번째에서 멈춰요? 자, 다시. 지방교육세는 본래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니까 취득단계 그다음에 재산세니까 보유단계 그럼 지방교육세 하나 더, 하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말고 하나 더 있어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뭐 하고 있으면 물리는 거야? 갖고 있으면 그걸 전문용으로 바꾸면?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보유단계네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양도단계에서는 절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단계와 보유단계만 나오고 양도단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의 소득세라는 것은 우리 소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그래서 소득은 제가 임대 부동산을 임대를 내줬을 때 임대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러면 임대는 취득, 보유, 양도 3단계 중에서 어디에서 임대가 발생하는가? 보유 보유, 보유에서 임대소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팔아버리면 또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단계에서도 지방소득세는 나올 수 있고 취득단계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또 국세 중에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벌어들인 소득을 우리는 무슨 소득 그런가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라 하는데 이 사업소득을 소득세 중에 통칭해서 이 사업소득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되고 종합소득 그러면 그 종합소득은 임대하고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네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종합소득세 나올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이걸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이걸 생각 못 하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만 나오는가요? 종합소득세도 나올 수 있는가요? 종합소득세도 나올 수 있어요 사업성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면 종합소득세 사업성이 없는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양도를 누가 양도했냐에 따라서 세금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매매업자나 건설업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무슨 세를 물리고? 종합소득세 업자가 아닌 사람이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그러면 종합소득세도 양도단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양도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업성이 없을 때다 있을 때다 다시 종합소득세는 사업성이 있어야 종합소득세다 사업성이 없어야 종합소득세다 있어야 사업성이 존재하면 종합소득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농어촌 농어촌을 위해서는 우리 취득과 보유와 양도 어느 단계에서 생각을 해야 된가요? 모든 단계에서 농어촌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전 단계 다 하시면 돼요 인지세 인지 붙일 때는 뭐 할 때 인지를 붙이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 그럼 계약서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사고 팔 때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며 그때 인지를 붙이겠습니다 보유는 요즘은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유통과세와 보유과세를 이걸 딱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잡아내시면 이제 합계론에서 세 번 문제, 한 문제 국세, 지방세, 유통과세, 취득 단계, 보유, 양도 단계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이걸 풀 수 있어요 이제 성립 시기로 가보죠 이제 성립이라는 것은 성립, 그러면 성립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그런가? 이미 계산 끝 그런가요? 세금을 계산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성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는 무엇 할 때 준비 들어가고 취득할 때 여기 단어만 보면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그 물건을 취득할 때 준비하고 등록면허세는 그러면 뭐 할 때 그러면 그냥 그대로 등록할 때 등록할 때 준비하시면 되고 재산세는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고 6월 1일부터 준비하세요 그런데 주민세는 이것만 주의하세요 주민세는 몇 월 며칠이고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6월 1일 그러면 자동차는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자동차는 1일 이런 식으로 특수한 거 지방의 소득세는 방금 지방의 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이렇게 딱 뜨면 국세인 소득세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의 소득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국세 소득세하고 똑같으니까 지방소득세는 무슨 세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할 수 있고 그렇죠 그대로 그대로 그냥 소득세 그러면 돼요 개인이면 소득세 이렇게 개인이면 소득세예요 만약에 법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러면 앞에 가요 여기다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 지방소득세 그러면 뒤에는 무슨 세 그러면 된 건? 법인세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소득세만 물어보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묻는다면 지방의 소비세 지방소비 물건을 소비할 때 우리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무슨 세가 10%씩 붙어 있는 건? 그 생각을 꼭 하세요 소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러면 지방의 소비세와 국세인 무슨 세는 똑같은 세기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똑같으니까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되면 지방의 소비세도 따라서 성립이 됩니다 지방의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는 나는 혼자 가고 싶어서 갔는가요? 따라갔는가요? 따라갔죠 따라갔죠 그러면 따라가는데 앞에 벌레 세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모 이 세금의 종류가 이제 세금의 종류가 첫 번째가 취득세 또 하나가 등록면허세 또 하나가 재산세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자동차세 이거 말고도 사실은 세 개 더 있어요 세 개 더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건 이거 네 개 정도니까 네 개만 익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이 세목들이 세목들이 뭐 되면 나도 성립하고 그 세금이 확정이 돼야 되는가 성립이 돼야 되는가 성립 확정이랬으면 안 돼요 그 세금이 성립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시험에 나오면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해요? 그러면 그때는 6월 1일이에요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또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성립식이는 그러면 물건을 취득하는 때예요 취득세하고 똑같이 그냥 대답해 버리시면 돼요 특별징수는 지방세에서 특별징수는 국세 무슨 징수하고 똑같다? 그럼 원천징수니까 원천징수하는 때 그러면 돼요 이렇게 원천징수하는 때 이러면 돼요 그럼 이제 특별징수라는 단어를 용어가 나왔을 때 특별징수라는 용어가 문제로 출제된다 그럼 정부가 세금을 먼저 띄어가 버리죠 먼저 띄어가니까 징수하기 불편하다? 편하다? 편하다 그래서 특별징수라는 용어만 나오면 뒤에 무슨 글자만 보고 풀어버린다? 편의상이라는 글자만 보고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시부가 수시부가라는 게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수시부가는 수시부가 해야 될 뭐가 발생하면 사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세금을 계산할 준비하시겠습니다 이러시면 돼요 이제 국세로 가보죠 국세는 소득세에서 확정, 예정, 중간, 원천징수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고를 할 때 기간을 언제, 얼마를 잘라가지고 신고하는지를 이걸 알아야 돼요 소득세 확정신고는 1개월로 잘른다? 1년으로 잘른다? 1년 단위 1년, 1년 단위 예정신고는 1개월 단위 1개월 단위 중간은 6개월 단위입니다 그럼 소득세 세금을 계산할 때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계산이 들어간다? 1년 치 이걸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산하여 소득세는 합산, 과세 대상이 돼요 합산요? 합산이 되네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확정신고는 1년치를 뭐해서? 합쳐서 1년이라는 시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과세 기간이에요 그러면 1년치를 합쳐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려면 1년이 시작이다, 1년이 끝이다? 끝 1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외정신고는 1개월치를 합산하여 신고하니까 1개월을 달이라고 그래요 한 달 그러면 그 달 이번 달, 이번 달치를 하나로 묶으려면 이번 달이 시작이다, 이번 달 끝이다 끝 그래서 달의 말일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중간 내납은 6개월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시작이다, 끝이다 끝 무조건 끝 6개월치가 끝났을 때 여기서 계산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돈을 주고 나서 세금을 받는 거예요 줄 때 띄워버린 거예요? 줄 때 줄 때 그러니까 소득 금액을 뭐 할 때? 지급할 때 줄 때 그러면 지급할 때 그때 원천징수 해버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시험 문제가 올해 다른 타자격 시험에서는 여기하고 여기가 나왔다는 걸 아마 이미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확정하고 예정 이제 여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과 예정 중에서도 무엇을 더 교수들은 더 강조해서 내겠는가? 예정 그래요, 예정이에요 예정 신고를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는 한 달로 묶어야 된가요? 아니면 6개월로 묶어야 된가요? 한 달, 한 달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치를 묶어가지고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정은 1년치를 묶어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여기서부터 준비 들어가시면 돼요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했을 때 그러면 상속 개시일에 준비하시면 되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성립식인은 다 잡았어요? 이제 가산세 한번 연습해 보죠 기본적인 가산세만 먼저 잡으세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10% 부정하게 과소신고하면 40% 무신고했으면 20% 부정하면 40% 그러면 문제에서는 특수한 경우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과소신고에 소송 중에 있는 것을 빼고 내가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빼고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시험에 나올 때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소송 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빼고 했다고 해서 가산세 물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 특징으로 한번 가보죠 가산세라는 것은 저거는 가산세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다 그래서 세금이기 때문에 가산세라는 것은 세목으로 한다 세금의 목록이다 세목으로 한다 이게 바로 세금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본래 세금이 치득세 그럼 내가 치득세를 신고 안 하면 치득세 치득세라는 세금 목속으로 가산세가 타고 들어가네 그러면 치득세 뱃속으로 쏙 들어갔네 목을 타고 쏙 들어갔네 그러면 치득세 뱃속으로 들어가 있는 가산세는 무슨 세다? 그렇죠 치득세란 뱀속으로 들어가는 치득세가 되겠죠 양도소득세를 신고 안 해서 양도소득세 목 타고 들어갔으니까 너는 무슨 세다? 양도소득세다 그 해당 세금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산세라는 것은 그 해당 세금으로 바로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도 감면해준다 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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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계속 시험에 내는 거예요 본래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도 경감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산세라는 게 예를 들면 좀 안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라고 생각해 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럼 그게 아기가 가산세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엄마가 살을 빼면 아기도 살을 빼야 되는가요? 아기는 살 안 빼도 되는가요? 안 빼도 돼요 그럼 본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가산세도 감면을 해줘야 된다? 안해준다? 안해준다 논리가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본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세금 속에 있는 가산세도 감해준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세금의 목록이고 본래 세금을 경감한다고 해서 가산세도 경감대상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기까지만 딱 해가시면 여기는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가산세는 이 정도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딱 한 줄씩을 출제하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을 출제하는데 제척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이미 세금이 계산되버린 상태다 지금 세금을 계산하려고 하는 상태다 하려고 한다? 돼버렸다 뒤진다는 것은 이미 돼버렸다 지금 하려고 뒤진다 세금을 부과하려고 뒤진다 이미 세금을 보내놓고 돈 달라고 하겠다 뒤진다는 이야기는 이게 세금 물리려고 뒤지는 거예요 세금을 물리려고 뒤지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나오면 이미 세금이 계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걸 찾아내는 시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안 돼 있어요 세금 계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계산하려고 그 사람이 숨겨놓은 자료를 뒤지는 거예요 뒤져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려고 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부과하는 뒤지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뒤져야 되고 이 정해놓은 시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제척기간은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여기서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안 되니까 민법도 세법도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게 민법하고 연결된 건데 민법 문제에도 이 내용을 알아야 민법도 풀 수 있거든요 제척이라는 것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뒤져 뒤지는데 평생 뒤져버려야 된가? 딱 정해놓고 뒤져야 된가?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술래예요 제가 숨바꼭질하는 건 술래예요 친구들이 숨어 숨을 때 보고 어디 숨을까요? 보고 있는가요? 그냥 안 보고 있는가요? 안 보고 있죠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 숨었는지 알고 찾으러 다니는가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으러 다니는가요? 모르고 찾으러 갈 때 다 숨었니? 하고 물어본가요? 안 물어보는가요? 물어보죠 다 숨었니? 하고 기간 지났죠? 딱 시간 지났죠? 이제 찾는다? 지금부터 찾는다? 지금부터 5분 안에 찾는다? 5분 안에 못 찾으면 나와도 잡는가? 안 잡는가요? 안 잡아요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그게 친구들을 찾으러 다니는 시간이 제척기간이에요 그러면 이미 친구를 찾아버렸는가요? 못 찾았는가요? 못 찾았죠? 이제 5분 되어서 못 찾겠다 나와라 그러면 나오면 너 딱 잡으라고 네가 술래? 이렇게 되는가요? 그냥 나와도 그냥 봐주는가요? 그러면 제척기간이 지나서 서류를 찾았더라도 세금을 물린다 못 물린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 논리를 생각하면 제척기간 금방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척기간은 만약에 5분 안에 찾는다 해놓고 잠깐만 1분 더 늘릴게? 막 이런가요? 못 늘리는가요? 못 늘려요 못 늘려요 그래서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마음대로 기간을 늘릴 수가 없어요 딱 정해진 시간 안에만 조사를 해야 되고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시간 지나면 더 이상은 조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척기간이 끝나버리면 세금은 낸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게 바로 소멸사유가 돼버린 거예요 사기 부정하게 사기친 사람이 자료를 어디다 숨겨놨으면 사기친 사람의 자료는 시간을 길게 잡고 조사한다 짧게 잡고 조사한다 길게 몇 년간? 10년 10년 너무 긴 것도 아니에요 사기치면 사기칠 때는 한 100년 조사해야 돼요 진짜 맞아요 100년을 조사하든지 아니면 사기치면 단서를 달아야 돼요 사기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기치면 내일 바로 죽어버리면 돼요 그게 상속증여세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험법이 아니어서 계속 설명을 안 했는데 상속증여세 금액이 듣기만 하면 쓰지 마세요 절대는 건 나중에 실무할 때는 알아야 돼요 50억이 넘는 사람이 상속증여세를 빼돌렸을 때 상속재산을 50억이 넘게 빼돌렸을 때는 그 상속이나 증여를 해서 50억 이상을 빼돌려서 그걸 받아간 사람은 얼마까지 조사하냐면 그 사람이 죽기 전날까지 조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50억 이상 빼돌렸을 때는 그냥 세금 안 내면 그 사람은 평생 조사를 당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조사할 수 있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3대까지 조사할 수 있어요 우리 정부는 1대에서 끝나요 1대만 뒤지면 안 돼요 한 3대를 뒤지고 그렇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재척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거 예전에 국세청 드라마 봤잖아요 국세청 드라마 어떤 드라마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저녁 12시 땡 하면 오늘이 재척기가 마지막인데 다 몇 초 남겨놓고 찾아냈잖아요 예를 들어 12시간 넘어가버리면 도저히 세금을 못 물리는데 그래서 밤중까지 가서 11시 50 몇 분에 딱 찾아냈어요 찾아가지고 부과해버린 거예요 바로 부과하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재척기간이 아니라 이제 징수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징수권은 중단과 정지가 있거든요 징수할 때는 시간을 늘려버릴 수 있거든요 결정해놓고 늘려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게요 그래서 재척기간은 조사해서 찾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찾아야 된다? 시간을 늘려서 찾는다 그 시간 안에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기치면 몇 년을 조사한다? 10년 상속이나 징여를 받아서 지방세 신고 안 하면 이것도 사기친 것하고 똑같이 봐서? 10년 올해 이제 신설된 거 부담부 징여로 치득했을 때 부담부 징여를 받았을 때도 이것도 몇 년을 조사한다? 10년 올해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내 물건을 내 이름으로 해놓고 있는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말을 살짝 들어볼게요 내 것을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할 생각하고 있는가? 사기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칠 생각하니까 정부는 몇 년 조사하겠다? 10년? 이렇게 조사해버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예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는 하지 않고 서류를 땅 파서 묻어버렸네? 신고를 안 하고 땅 파서 신고 안 한 사람은 무조건 땅 파서 묻었다고 생각하세요? 땅을 파서 묻어놨으면 뭐 하기 전에는 찾아내야 된가? 묻히기 전에는 찾아야죠 그러면 몇 년 안에 찾아라 그래서 7년 안에는 찾아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과수신고를 했든지 정상신고했든지 신고를 해도 정부는 조사한다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한다 몇 년간? 5년간은 조사한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제가 수업시간에 계속 말했잖아요 토요일 날 학원 간다고 하면 집에서 학원 간다고 하면 믿는다 안 믿는다 믿고 나서 뒤에서는 뭐 한다? 조사한다 계속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신고한 서류를 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거라고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고 나서 뒤에서 뭐 한다? 조사한다 그럼 믿었다는 이야기인가? 안 믿었다는 이야기인가?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었다 하시면 안 돼요 믿어도 조사한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조사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 정도 제척기간은 이 정도인데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하는가? 이게 기사일이에요 기사일이라는 건 시작죠 시작 언제부터 자 그럼 이제 순례가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야 지금부터 찾는다 찾는다는 그 시점 그게 기산점이에요 이제 시작점 지금부터 찾는다 이제 이게 찾는다 그러면 신고납부 세목은 그 사람이 뭐하고 나면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겠는가? 신고 기한이 지나면 신고 기한 신고 기한까지는 그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날이니까 그날까지는 조사를 안고 기다려줘요 신고 기한까지 오늘이 신고 기한이면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조사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두 번째를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신고 납부 세목이 아닌 보통 징수 세목이네요 그럼 보통 잉수 세목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배운 다섯 개 중에서 보통 잉수 세목은 무슨 세와 무슨 세 두 가지가 있던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면 재척기간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 우리를 우리가 신고할 걸 기다렸다가 조사 들어가는 거야 정부가 바로 조사하는 거야? 바로 바로 조사할 때는 준비 그러면 조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준비할 때부터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납세의무 세금의 준비는 납세의무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던가? 납세의무에 성립 그래서 납세의무에 성립일부터 여기서부터 바로 조사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이죠 납세의무에 성립일부터 몇 년간 기본으로 조사한다는 얘기인가? 5년간은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법정기일로 가보죠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강제로 매각을 했을 때 매각대금 중에서 세금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을 정했는데 그 정의는 날 세금 분배의 우선이 되는 날을 법으로 정했는데 그날을 법정기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신고납부세목들은 법에서 우선을 무슨 날로 정했냐면 신고일로 잡았는가? 신고기한으로 잡는가? 신고일 신고일로 잡는 거예요 언제나 하루라도 더 빠른 날짜로 잡아요 그런데 신고는 해놓고 돈을 안 내면 그때는 무슨 날로 가야 되는가? 신고일로 가야 되는가? 신고기한으로 가야 되는가? 신고일로 가겠습니다 참 여기서 틀리시면 문제는 한 문제는 날아가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부는 날짜를 뒤로 늦춰주는가요? 안 늦춰주는가요? 하루라도 빨리 가져가려고 절대 늦춰주지 않아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돈 받으려고 하는데 어 그래 니가 그게 안 했어 그러면 내가 뒤로 늦춰줄게 그런가요? 너 지금 내놔 그런가요? 지금 내놔 그러죠 절대 늦춰주는 거 아니에요 날짜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정부는 세금 못 거둬요 그러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 납부 후 신고 후 돈을 안 내도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5월 10일 날 신고는 했어 그런데 5월 31일까지 무 납부를 했네? 이래도 법정기는 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가? 5월 10일 5월 10일 신고한 날 납부를 안 했더라도 신고한 날 이날부터는 정부가 우선권을 행사해 버릴 수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통 잉수 보통 잉수라는 것은 내가 신고를 하는가요? 정부가 결정하는가요? 정부가 결정해서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니까 보낸 날을 기준으로 잡겠는가요? 우리 집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잡겠는가요? 보낸 날 그래서 고지서 발송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내면 여기를 문제로 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지서를 발송한 날입니다 신탁 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도 이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신탁 재산에 대해서 수탁자가 들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세무 공무원들은 수탁자에게 너 위탁자 물건 들고 있는 것 우리한테 내놔라 하고 물정 납세 그 물건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던 것 없던가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있다는 이야기는 세무서에서 그 사람에게 들고 있는 사람에게 야 이거 내놔라 하고 통지를 보내야 되겠죠 통지를 보내면은 보낸 날이 기준이 되겠는가요? 도착한 날이 기준이 되겠는가? 보낸 날 무조건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를 모았나? 발송한 날 고지서를 발송한 날 이 날이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고지서 도착한 날이 아니에요 고지서를 보낸 날이 법정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그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들고 있는데 세무 공무원이 수탁자에게 너 들고 있는 거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탁자가 그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렸네 누군가에게 양도 팔아버렸을 때는 납세의 문과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결 끝났어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다른 채권하고 서로 싸웠을 때 세금하고 다른 채권이 싸웠을 때 이 세금들이 뒤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세금인가요? 물러설 수 없는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인가요? 먼저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설정한 날짜하고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다른 채권하고 서로 싸워서 먼저 가져가는가요? 싸울 필요도 없이 가져가버린가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주 좋은 세금들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세금 우리 채권자 입장들에 봤을 때는 제가 열받는 세금 아니 왜 네가 내가 먼저 잡았는데 왜 네가 가져가냐고 내가 먼저 잡았는데 왜 네가 먼저 가져가냐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세금인데 저 세금들은 정부에서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정부가 그때그때마다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이니까 다른 채권하고 싸울 수 없는 세금들이에요 이거는 딱 정부는 그 시기에만 고지서를 보내야 되니까 이 세금들을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는가요? 내가 신고하는가요? 내가 신고하니까 다른 채권하고 날짜를 비교해서 싸워야 된다 그냥 먼저 가져간다 싸워야 돼 그럼 이거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아니에요? 그럼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정부가 날짜를 정해놓고 고지서를 보내는가요? 아무때나 보내버린가요? 정해놓고 날짜가 정해져가지고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금들은 싸운다 먼저 가져간다 그렇죠 먼저 가져간다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조건 누구하고 똑같다고 보고 푼다 재산세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싸운다 먼저 가져간다 먼저 가져갑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는 먼저 가져간다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비교해 봐야 돼요 비교해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싸운다 먼저 가져간다 먼저 가져가버린다 종합부동산세도 먼저 가져갑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신고하니까 먼저 가져간다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순서를 만들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상속세와 증여세는 내가 먼저 내가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이 되면 이 세금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먼저 가져가버린 거예요? 싸워서 가져가는 거야? 자 먼저 가져간다 싸워서 가져간다 먼저 가져가버린 거예요 상속증여세는 우선권이 있어요 상속증여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러면 최종 결정권은 상속증여세도 최종 세금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얘기가 정부에게 있다는 얘기가 정부에게 있어요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구제 절차로 가보죠 구제 절차는 그렇게 작년 시험에 나왔다 해서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작년 시험에 나왔다 해서 올해 또 내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기본 흐름만 보세요 열받으면 이재기도 할 수 있고 심판 청구도 할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열받으면 정부가 나를 한 뒤통수 때렸다고 봐요 정부 딱 때리면 나는 막고 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 그럼 며칠 안에 불만을 제기하고 자 90일 90일 안에 열받으면 90일 안에 불복을 이렇게 제기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해 그럼 정부는 이 제기를 받았던 기관에서는 이 제기를 받아 놓고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할 때도 며칠 안에 답변을 해 줘야 되고 똑같아요 정부도 90일 안에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답변도 90일 안에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흐름표를 잘 보세요 이 신청을 꼭 해야 되는가 이 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이 신청은 선택사항이에요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여기는 반드시 심판청구는 여기는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요 불복을 청구하는 사람 불복 청구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없어요? 소송을 하려면 무조건 심판청구는 거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 신청 후에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틀렸죠? 그러면 안 되죠 절대 못 가요 여기서 바로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청을 했더라도 이 신청 후에 뭘로 가고 난담해야 되고 심판청구로 하고 나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심판청구만 하고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있어요 이 신청 안 해도 되니까 이 신청을 생략하고 심판청구만 해도 바로 소송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계를 조금씩 늘려볼게요 제가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천재지변이 발생이 돼가지고 불복을 제기할 수 없네 그럼 천재지변의 사유가 해소되고 나서 며칠의 시간을 더 준다? 14일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아냈어요 불만이 있으면 불복을 제기하면 제가 세법 지식이 없네요 세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변호사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대리권 행사에서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가 안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쓸 수 있던가요? 천만원 발음 잘 할게요 이하다 미만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천만원 이하다 미만이다 지금도 봐요 어떤 분은 이하라고 어떤 분은 미만이라고 그래요 천만원 미만이었을 때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삼천만원이 안 넘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올해까지만 그렇게 돼요 내년부터는 또 금액이 바뀌어요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요 그거 그래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건 지방세는 천만원 그러면 작년에 시험은 팔백만원이라고 나왔어요 팔백만원이면 천만원이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으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불복을 제기했는데 심판원에서 불복 청구인한테 정보가 부족하네요 자료가 부족한데 추가적인 자료 좀 더 주세요 추가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추가 자료를 뭐라는가요 보정 보정 요구로 하죠 그럼 보정 요구 기간은 며칠이고 20일 2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보를 보완해 주세요 그러면 20일이라는 시간 동안은 정부가 그 서류를 검토한다 검토 못 한다 검토? 아니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부족하니까 검토한다 검토 못 한다 못 하죠 그럼 이 보정 기간은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90일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보정 기간은 정부 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결정 기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잡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복 청구인이 이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진행하면 세무 공무원들은 아무 짓도 못하고 가만히 얼음처럼 멈춰 있어야 된가요 할 일을 해야 된가요 할 일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불복을 제기하더라도 세무 공무원이 하는 그 처분에는 어떤 행위에는 내가 방해를 한다 방해를 못 한다 방해를 할 수 없다 그럼 세무 공무원은 불복 소송이에요 불복 중에도 내 재산을 압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압류할 수 있어요 정부 할 일 다 해요 다 하는데 단 압류한 재산을 임의로 팔아버릴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소송 중에는 못 팔아 못 팔아 그럼 소송이 끝나가지고 정부가 이겼더라도 압류한 재산을 며칠 동안은 공매를 보류시켜줘야 되고 30일 동안은 공매를 보류하겠습니다 이제 불복을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정부의 결정 답변만 보시면 돼요 보정기간 내에 보정기간이 보정기간이 20일이에요 20일이라는 이 기간에 보정을 불리행했네 그럼 정보를 보충해줬다는 얘긴가 보충을 안 해줬다는 얘긴가 안 해줬죠 아니 보충해주라 그런데 보충을 안 해줬어 보충을 안 해주니까 더 이상 보충을 안 해줘버리니까 이제 검토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럼 검토도 않고 옆으로 치워버리는 것을 우리는 기각이라 한다 각하라 한다 이런 걸 각하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각하라고 그래요 청구기간이 90일인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이 경과 후에 한 청구네요 90일이 지나서 청구를 했으니까 제대로 청구했다 잘못 청구했다 잘못 청구했으니까 너도 각하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청구 자격이 없는 자 청구에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했어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신 청구를 했으며 그 서류는 제대로 신청이다 잘못 신청이다 잘못 신청이니까 각하 이것도 각하 처분합니다 그런데 청구의 내용에 심리한 결과 이제 검토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네 그리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검토해 보고 내 말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심리한 결과 검토해 봤더니 잘못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청구인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럼 그건 인용 그대로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과 관련된 게 다 맞춰졌어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치득세로 넘어가는데 치득세는 잠시 쉬었다 가야 돼요 잠시만 쉬었다가 치득세부터 또 정리를 하죠 그리고ésus 전에는 불법과 관련된 시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